천만 개미 실력 양성 주식 클래스 불개미 주식학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1타 강사 쌤들에게 주식을 배워보고 있는 예비 불개미 한유진입니다. 불개미 주식학원이 이제 개강하고 여러 쌤들의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여러분들 수업을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주식시장에서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을 과목으로 만들어서 강의를 도와드리다 보니까 나는 아직 좀 어렵습니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학창시절을 좀 떠올려보면서 복습도 꼼꼼하게 해보시고요. 무엇보다 쌤들의 히든 강의를 통해서도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불개미 주식학원 화요일 1교시는 어떤 쌤들이 어떤 쌤이 여러분의 소중한 1시간을 채워주실까요? 기대해 주시면서 지금부터 불개미 주식학원 1교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올라가는데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따라 사시는 게 아니라 눌림목에서 사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부터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기초부터 차근차근 해야 될 것 같은데 수급을 정확하게 알아야 돈의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주는 힌트를 알면 주도주가 보입니다. 이 종목이 주도주인데 추세가 역전이 되고 있죠. 이런 종목을 찾아야 됩니다. 당일 매매는 점심 전에 끝나야 돼요. 저 이제 매도했죠. 점심 뭐 먹으러 갈까요? 김치찌개 콜? 아 저요. 돈의 흐름이 몰려드는 이 섹터부터 보셔야 되거든요. 중앙은행들의 정책이 어떻게 되고 있고 이거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현재 너무 어려워요. 계속 들으면 쉬워집니다. 주식은 치고 빠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에서 만약에 대한민국 주식 1타 강사들의 쪽집게 강의 불개미 주식 강의와 함께하세요. 주식의 미친 남자 주미남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남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데일리TV를 통해서 방송을 같이 많이 했는데 이렇게 저와 미남쌤 같이 단둘이서 한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항상 다른 전문가님들이 계셨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아마 단둘이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좋습니다 아니 어제도 그렇고 늘 항상 미남쌤은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오시잖아요 오히려 준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더 좀 조급해지는 게 있어요 다 이제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시간이 조금 부족했는데 오늘은 저도 그렇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뭔가 미남쌤에게 진짜 과외를 받는다라는 느낌으로 한 시간을 좀 집중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무엇을 이제 고민을 했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수강신청을 하실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방송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강신청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가 자리가 나면은 물론 이제 고맙겠지만 자리가 안 나고 계속 이제 이 욕심에 계속 채워져 있는 상태이다라고 하면 수강신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는 앞부분에서 이제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 시장의 힌트라는 과목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이제 또 강의를 해드리면서 소통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시장의 힌트라는 게 제가 오늘 무엇을 말씀해드리는 거 어떤 산업을 얘기를 해드리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제 이 시장 속에서 우리가 이 수많은 정보 가운데에서 무엇이 핵심 정보이고 그 핵심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이 관심 종목까지 또 어떻게 또 유추해낼 수 있는지 그런 거를 배워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매번 딱 거기까지만 설명을 해드렸죠 이렇게 우리가 이 산업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큰 그림으로 보면 좋습니다라는 걸 설명을 해드리는데 항상 이제 종목에 대해서 핵심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히든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오늘 방송을 좀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나 어제 수강신청을 혹시라도 또 못하신 분들이 아쉬움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목도 어떻게 유추할 수 있는지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포인트를 잡으면서 이 관심 종목까지도 좀 출연할 수 있는지를 제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인 즉슨 오늘 강의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듣다 보면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이게 이 과목에 있어서 이 과목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순서 자체가 결국엔 우리가 이제 시장의 힌트라는 게 시장에서 주는 힌트를 통해서 수많은 힌트들이 있지만 거기서 이제 어떤 게 핵심 힌트가 되는지 그리고 그 핵심 힌트에서 이제 결국엔 또 관심 종목까지도 어떻게 우리가 좀 출연할 수가 있는지 그게 어떻게 보면 핵심 포인트이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는 항상 핵심 정보들은 핵심 힌트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라는 걸 설명을 해드렸다라고 하면은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신다라고 하면 아 관심 종목은 이렇게 우리가 또 추려볼 수가 있겠구나 라는 그런 포인트들까지도 좀 확인하실 수 배워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또 시간이 만약 부족해서 거기까지 못 가는 건 아니겠죠? 혹시라도 못 간다라고 하면은 제가 중간에 끊더라도 종목 관련해가지고 좀 이제 포인트를 잡아드릴게요 아 그럼 어쨌든 좀 진도를 빨리빨리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동안은 뭔가 산업에 대한 이야기에서 시간이 부족해서 끝났다면 오늘 종목까지 쭉 이어서 어떤 식으로 미남쌤이 시장에 대한 힌트를 캐치해서 주도주까지 찾아내는지 그 강의를 저희가 오늘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부지런히 달려가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힌트에 주목하셨을지 강의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니 저를 비춰주지가 않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불개미 주식학원 오늘 화요일 1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할 게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자 오늘은 제가 이 사진을 좀 준비를 해왔어요 이게 또 시작부터 막 뉴스 보여드리고 여기 뭐 설명해드리면은 다들 좀 진보하다 생각하실 수가 있으니까 제가 오늘은 오늘은 이제 두 분의 대통령이시죠 이제 각국의 정상 혹시 아시죠 아 그럼요 이걸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설마 이거 어제 제가 일론 머스크 사진을 보여드렸을 때 외국인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런 분들 외국인이라고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되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에서는 네 윤석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지는 당연히 저희는 모르겠죠 모르죠 본인들만 아실 겁니다 네 뭔가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최근에 시장에서 이 힌트를 주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힌트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힌트를 이제 보게 되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최근입니다 지금 이제 기사 내용 자체가 10월 5일 날에 나온 내용인데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친서에서 무슨 내용이 있냐 IRA 우려 우리가 잘 알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가 대한민국, 지금 한국에서 IRA 관련해가지고 지금 많이 걱정하고 있지 잘 알고 있어 우리가 솔직하게 좀 협의를 진행을 해보자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뭔가 대화를 하고 계시는데 그 대화가 어느 정도 이 IRA 관련된 내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걸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힌트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IRA 무엇을 우려를 하고 있냐라는 걸 보면은 제가 이전에 이것을 지난주에 제가 이거를 이제 보여드렸었습니다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자체가 이건 알겠어요 미국에서 이번에 역대급 규모입니다 480조 원 정도의 역대급 규모를 투자를 해서 전기차에 이제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 이거는 이제 정의인데 결국에는 이 두 가지가 중요했잖아요 이 두 가지 모두 다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안 되고 둘 다 충족해야만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시장을 전기차 시장을 이제 어느 정도 선점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전기차가 가격이 좀 나가잖아요 비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액공제 혜택 우리나라 돈으로 7500달러 정도면 약 천만 원 정도에 해당이 돼요 그럼 천만 원 정도의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좀 더 저렴하게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받지 못하는 기업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판매량은 저조해질 수밖에 없겠고 그럼 상대적으로 좀 경쟁력이 낮아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어떻게 보면 충족돼야 하는 이 사항을 꼭 완수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보셨을 때 결국에는 중요한 게 미국에서입니다 미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배터리도 생산이 돼야 되고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런 핵심 광물들 같은 경우에서도 결국에는 이제 미국산을 대부분 다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IRA 법안입니다 쉽게 설명을 해드린,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린 내용인데 결국에는 이 IRA 우려라는 것은 이게 우리나라 전기차 관련된 업체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완성차 업체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배터리 만드는 업체들도 있겠죠 물론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는 당장 상관이 없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100%도 아니에요 보셨을 때에 지금 내년부터 법안이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당장의 이 80%를 맞춰라가 아니에요 2027년까지 80% 맞추고 가라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40% 정도, 50% 정도만 맞추면 된단 말이에요 당장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크게 부담은 없을 수 있다 상대적으로 근데 어디가 부담이 되냐 결국에는 완성차 업체들이요 미국에서 전기차 생산 못하면 이 혜택 못 받는데 그러게요 보셨을 때에 그러면 결국에는 북미의 공장을 당장 지어야 되고 지금 당장 짓는다 하더라도 이게 실제로 2025년에 완공이 돼요 그러면 그 텀이 있잖아요 그때 동안 그러면 미국에서 판매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IRA 우려라는 게 완성차 업체들이 많이 걱정을 했었어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완성차 업체들이 현대차와 기아차가 있죠 그 업체들이 많이 걱정을 했었습니다 여기를 이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 IRA 우려 잘 알아 솔직하게 협의 이 내용을 기사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셨을 때에 지금 어떤 내용이 나왔냐 그 친서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 윤 대통령에게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으니까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결국에는 제가 포인트를 잡아드린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IRA가 이번에 지금 다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8일 날에 미국 중간선거가 있으니까 이 중요한 일정 지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좀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진행을 하자라는 내용이 나왔고 두 번째 이제 추가적으로 나온 내용이 이 IRA가 이 법안 자체가 좀 유예될 가능성 그러니까 좀 미뤄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까지도 지금 법안이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이게 좀 미뤄지면은 어느 정도 시간을 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완성자 업체들 같은 경우에서도 공장을 지금 짓고 있으니까 그 시간을 벌 수 있고 그렇죠 뭐 이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에서도 어느 정도 또 이제 그 시간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본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 완성자 업체들이 굉장히 이번에 이 IRA로 인해서 좀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지금 피해가 또 나타나고 있는 거 미국 전기차 판매량이 전월 대비했을 때 지금 13% 정도가 현대기아차가 줄어들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따른 피해가 이 법안에 따른 피해가 조금씩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이제 좀 제가 달려가는 것 같은데 근데 유해 가능성이 있는데 왜 피해가 나타나고 있나요? 우려 가능성이 있는데 피해가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이 IRA가 이제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유해 유해 유해되는데 이건 아직 법안이 통과된 건 아니에요 이게 발의된 거지 가능성이 있다 정도인가요? 그렇죠 유해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당장에서는 이 IRA가 우선은 통과가 됐으니까 이게 유해되지 않는다고 하면 내년부터 시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면 당장에 어떻게 보면 발등에 불 떨어진 전기차 관련 업종을 본다고 하면 완성차 업체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전기차 관련 섹터에는 악재 아닌가요? 전기차 관련된 섹터에는 악재라고 볼 수는 없죠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에서 결국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 IRA 법안 자체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수혜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것만 잘 선점한다고 하면 미국에서 더 점유율을 높일 수가 있게 되는 거고 판매량이 증가하게 되니까 오히려 더 이용을 하게 되면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킨다고 하면 그만큼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장에 피해를 볼 수 있는 거는 배터리 쪽보다는 완성차 업체 쪽들이었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해야 되는데 당장에 공장이 없는데 어떻게 생산을 해? 그러다 보니까 당장에 지금 어렵고 힘든 현대와 기아차가 손꼽혔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테슬라나 주행 같은 경우는 호재죠 어떻게 보면 거기서는 만드니까 만들어서 판매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당장에 어떻게 보면 악재가 될 수 있는 업체들 같은 우리 국내에서는 현대와 기아가 가장 손꼽혔었습니다 그래서 악재 반영이 되면서 어느 정도 주가가 밀리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났었고 그러한 상황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시화가 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13% 정도가 지금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는 오히려 지금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올해 3분기 지금 역대 최고 실적이 찍히나라는 내용들까지도 나와주셨습니다 왜 그런 거죠?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내수시장에 대한 국내에서 판매를 그만큼 잘한 거예요 전기차도 많이 팔렸죠 SUV 차량들도 많이 팔렸죠 제네시스 같은 경우도 많이 팔렸어요 그러니까 고가의 차량 중심으로 판매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3분기 역대 실적 기대가 되는 상황 차들을 굉장히 많이 사시나 봐요 그렇죠 많이 판매가 됐었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 자동차들이 상반기에 좀 많이 팔리고 그때 이제 신제품들이 많이 나오니까 하반기에는 오히려 판매량이 좀 저조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 역대 최고 실적 찍히나라는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계속 IRA 관련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게 뭐 우리 이만큼 실적 잘 나오고 있어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걸 조금만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IRA 관련해가지고 이거를 악재로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좀 빠르게 이거를 이제 대책을 세워가지고 미국의 이제 판매량을 더 증가시킨다라고 하면은 지금도 역대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더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에 이제 차차차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까지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정리해봐 봐야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다 근데 그 친서의 내용이 결국에는 이번에 이 IRA 법안 관련해가지고 이제 우리 완성자 업체들이 우려가 좀 되니까 걱정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 중간선거 이후에 11월 8일에 진행되는 중간선거 이후에 우리 좀 협의하자 좀 기다려라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번에 또 추가적으로 나왔던 내용이 IRA 유해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된 상태 이게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발의가 된 상태 만약에 통과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또 이제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자동차를 많이 잘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이 좋다라는 것을 확인했죠 역대 실적이 지금 찍히나 그런 기대감들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결국에는 이제 미국에서 전기차를 잘 판매를 하고 침투율을 높인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더 좋은 수익성이 이제 개선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럼 결국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서도 전기차를 어떻게 하면 미국에서 이제 많이 판매를 할까 이 판매량을 계속 유지하거나 계속 늘려갈 수가 있을까라는 걸 고민하고 있고 미국의 이 IRA 법안이라는 것 자체에서도 결국에는 전기차 신차를 이제 미국에서 판매되는 그런 신차에 대해서 세액공제 해주겠다는 거 혜택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전기차 판매량을 계속 증가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전기차 판매량이 계속 증가가 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교체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폐배터리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거는 뭐 당연한 수순인 거죠 당연한 수순이죠 우리가 전기차 판매량이 얼마나 증가가 되는가라는 걸 보게 되면 결국에는 전기차든 하이브리드든 결국 전기자동차이니까 전기자동차의 이제 판매량 전망을 봤을 때에 지금 현재 2025년 얼마 남지 않았죠 지금 이제 22년 말이니까 이제 한 2년 정도가 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1200만 대 정도가 팔릴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보통 중국의 비아디나 아니면 미국의 테슬라 같은 경우에서도 한 해의 누적 판매량을 목표로 잡는 게 보통 한 100만 대 정도가 돼요 근데 1200만 되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 1년에 1200만 대가 판매가 된다라는 거는 어마어마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만큼 판매량이 증가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폐배터리도 증가한다 폐배터리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과 유진 앵커님 유진 학생이요 유진 학생 유진 학생분 너무 저 혼자만 떠들었으니까 저도 좀 이제 쉴 타이밍을 폐배터리 관련해가지고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지금 보셨을 때에 재사용과 재활용이 있는데 찍어도 좋습니다 어느 시장이 더 클 것 같아요 더 클 것 같아요 재활용 시장이요 폐배터리 재사용과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있어요 재활용이요 재활용 우리 시청자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채팅창에다가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유진 앵커 같은 경우에서는 유진 학생 같은 경우에서는 재활용 시장이 더 클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왜 재활용 시장이 더 크냐라는 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시게 되면 재사용 같은 경우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이 배터리를 만들 때 각자 그 필요에 맞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뭔가 이제 각자의 그 크기와 이제 그 필요에 맞게끔 뭐 각형 배터리든 아니면 파우치형 배터리든 원통형 배터리든 간에 각자 필요에 맞게끔 만들어요 그럼 이제 그 필요에 맞게끔 만들었으면 그거를 아무리 이 에너지 저장장치인 ESS에다가 재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불편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사용 같은 경우에서는 어느 정도 좀 불편함을 만들어져 있는 배터리를 이제 재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좀 불편함이 있다 근데 재활용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이 IRA 관련해가지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이제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해결책으로 이제 볼 수 있는 핵심 광물들이 뭐 니켈이나 망간이나 뉴튬가 같은 경우들을 이제 추출을 해가지고 이거를 재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배터리 업체들에다가 이제 다시 줘가지고 그거를 다시 이제 전기차 업체에다 줘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 시장이 훨씬 더 커요 재사용보다는 그래서 이제 재활용 시장을 제가 좀 강조해서 이제 말씀을 해드리는 것 같고 지금 여기 사진이 하나 나와 있어요 사진이 하나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사진이 뭔지 아세요? 여기 이제 사진이 하나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하나 보이세요? 네 자 이렇게 지금 하나 사진이 나와 있어요 배터리인가요? 맞습니다 상품 얘기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금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현재 실제로 수거된 배터리예요 수거된 폐배터리인데 폐배터리 근데 이 폐배터리가 지금 보시게 되면 새로운 시장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상황 가운데에서도 폐배터리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완성차 업체들과 이제 배터리 업체들 간에서도 경쟁이 굉장히 좀 치열해지는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치열해지냐 이미 폐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에선 지금 어느 정도의 추출 능력을 확보한 건설이나 금속이나 철강 기업들이 이 시장을 좀 확보한 상태예요 뛰어들었지만 확보한 상태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에서는 그만큼의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터리 업체들이 딱히 뭐 콧방에 끼고 있습니다 신경도 안 써요 너네들 열심히 건설 업체들 금속 업체들 또는 철강 업체들 이렇게들의 추출 능력이 있어가지고 여기 시장 뛰어들었어? 하더라도 딱히 이게 신경을 안 써요 배터리 업체들이 근데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폐배터리 시장을 완성차 업체들이 뛰어든다고 하니까 배터리 업체들이 굉장히 좀 이제 신경 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좀 이제 경계를 하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좀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런 건가요? 규모도 규모고 어느 정도 좋은 고지를 점할 수가 있어요 완성차 업체들이 그러니까 이게 참 질문을 좀 많이 드려야 되는데 지금 결국에는 이 배터리라는 것 자체가 배터리라는 것 자체가 이 배터리 업체에서 완성차 업체에게 배터리를 판매했잖아요 판매를 했으면 결국 이 소유권이 소유권이 완성차 업체에게 간단 말이에요 그럼 완성차 업체들이 이 전기차를 이제 판매를 했어요 소비자한테 그러면 이 배터리의 소유권 자체가 소비자한테 갑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전기차를 샀으면 이 배터리 소유권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제가 이제 배터리를 바꾸고 싶어 네 그렇게 되면은 이 배터리를 바꾼다는 건 이제 그 사용한 거는 폐배터리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 폐배터리를 배터리 업체들도 갖고 싶고 네 완성차 업체들도 갖고 싶고 네 왜냐하면 그 폐배터리가 돈이 되니까 네 갖고 싶단 말이에요 네 소유권은 소비자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죠 그렇죠 나한테 있죠 근데 여기서 완성차 업체가 좀 더 유리합니다 뭐가요? 완성차 업체가 왜냐하면 배터리를 어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를 이제 판매를 할 때에 예를 들면은 너네 그거 폐배터리 나한테 주면 내가 좀 할인해줄게 어 그렇죠 보상판매 정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좀 할인해줄게 대신 그 폐배터리 나한테 줘 핸드폰 살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핸드폰 살 때도 실제로 이제 내가 쓰는 그 중고폰 주면은 좀 할인해줘잖아요 할인해준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좀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완성차 업체들이 유리한 고지에 있다 보니까 이 배터리 업체들이 이 긴장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저거 시장 내 건데 폐배터리 수거하는 시장 내 건데 아 이거 완성차 업체들에게 좀 뺏길 수도 있을 텐데 있겠는데 라는 이제 어느 정도 좀 분위기가 좀 이제 긴장되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결국엔 이 기사에 있어서는 경쟁 구도가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쟁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배터리 업계에서 이제 경쟁이 시작됐다 그렇죠. 폐배터리를 수거하는 분야에서도 지금 경쟁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폐배터리 수거뿐만 아니라 이쪽에서 시장이 굉장히 커요 지금 보시게 되면 좀 천천히 해도 되겠네요 시간이 자 보시게 되면은 지금 폐배터리가 나왔잖아요 이거를 분명히 수거하려는 업체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폐배터리를 이제 수거하는 업체들이 갖다 준 분쇄하는 업체들에게 갖다 준 이걸 이제 검정색 파우더로 이렇게 막 잘게 분쇄시키는 뿌시는 그런 분쇄 업체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잘게 이제 블랙파우더를 재활용하는 업체들에게 추출하는 업체들에게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추출하는 업체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육가금소 그러니까 니켈, 코발트, 망간, 리튬과 같은 이런 우리는 이 핵심 광물들을 이제 추출하는 게 중요한데 이거를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이 공법을 추출할 수 있는 공법을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지금 좀 전에 완성차 업체들과 이런 전기차, 이 배터리 업체들 간의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는 거는 이 수거하는 분야였어요 내가 더 많이 수거해야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에서 수거를 많이 하면 할수록 결국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핵심 광물들을 추출을 해가지고 그걸 내가 다시 재사용하면 되는 거니까 내 배터리 만들 때 이제 다시 넣어서 만들면 되는 거니까 이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그런 이점이 있다고 하면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왜 굳이 뛰어드냐 돈이 되니까 뛰어드는 거죠 시장이 굉장히 크니까 근데 지금 현재 보셨을 때 이렇게 다양한 분야들에서 어떻게 보면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결국에는 우리가 이 부분이 이제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보통 이 산업의 한 산업의 그 사이클에 있어서 어제 저희가 배운 거잖아요 배운 건데 복습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은 그 다음에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해당이 되는지를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어제 제가 이제 기억을 하기로는 어느 분야에서 투자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 때에 우리 유전학생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성장기에 투자를 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맞아요 혹시 오늘도 변함이 없으십니까? 투자를 한다면 어디에 해야 될지? 산업 사이클에 있어서 도입기 그러니까 이 산업이 만들어지는 개화되는 그 개화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장 본격적으로 좀 이제 성장 구도에 들어가는 그 사이클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성숙기 어느 정도 이제 성숙기에 접어들고 나서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쇠퇴기에 접어드는 구간들 이 네 가지의 사이클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뭔가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라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라 투자 관점으로 좀 진득하게 매수를 좀 매집을 해볼 수 있는 구간에 해당하는 산업의 이제 구간에 해당하는 건 어디일까라는 거를 시청자분들과 그 다음에 우리 학생에게 유진 학생에게 질문을 드려보면 매집 아니 계속 물량을 모아간다 모아 라고 하니까 뭔가 도입기에 위치하여 있는 그쪽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참 아이러니하네요 이게 아이러니하세요? 어제는 성장기라 해놓고 오늘은 도입기라고 그러면 폐배터리 재활용은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폐배터리요? 폐배터리 재활용 폐배터리는 뭔가 도입기 도입기? 네 는 아니고 성장기일 것 같습니다 성장기? 네 어 우리 시청자분들은 알고 계실까요?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도입기, 성장기 좀 갈리네요 이게 이 부분이 조금 약간 애매하고 헷갈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 좋아요 성숙기 절대 아니죠? 네 세택이 절대 아닙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도입기 아니면 성장기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보셨을 때에 이제 우리가 도입기 같은 경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이윤보다 나가는 비용이 더 많아 광고비도 써야 되지 마케팅도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도 써야 되지 인건비도 줘야 되지 하다 보니까 이게 실제 내가 돈을 번다라는 이윤이 창출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나가는 비용이 더 많습니다 네 실제 실적이 나오지가 않아요 도입기에서는 이때에서는 이제 오히려 이제 주목을 받는 게 어느 기업이 실적이 잘 나와에 주목이 되지가 않아요 어느 기업이 기술력이 좋아가 주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술력이 좋은 기업들이 이때에서는 주목을 받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도입기 같은 데에서는 만약에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예를 든다고 하면 이 도입기 구간에서는 우리가 섹터라고 얘기를 안 해요 테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 기준에 있어서 이 섹터와 그 다음에 이제 테마를 이제 봤을 때 이 기준을 잡는 게 저는 실적으로 기준을 잡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차전지 테마라고 얘기합니까 2차전지 섹터 2차전지 섹터라고 얘기를 하죠 실적이 꾸준히 이 산업 자체에서 실적이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자율주행을 섹터라고 얘기를 해요 자율주행은 테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 실적이 이렇게 가시화되는 기업들 또는 선두하고 있는 기업들이 아직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진입 장면이 좀 낮다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오히려 지금 현재 폐배터리 재활용 쪽에서는 이제 테마에서 섹터로 넘어가는 구간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도입기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테마주라고 말씀을 했는데 테마주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뭔가 새로운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가 올랐다 바로 이제 내려오는 네 그런 흐름들이 많아요 뭔가 추세적으로 꾸준히 올라간다 라기보다는 뭔가 주가가 한번 이제 등락이 굉장히 심해요 상승했다 그걸 바로 반납하는 모습들 기대감에 급증을 했다가 그렇죠 그걸 다시 반납을 하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테마주들 도입기에서는 보통 그런 흐름들이 나와주는데 성장기에서는 달라요 이때에서는 이미 우리가 이제 도입기에서 어느 기업이 기술력이 좋은지를 이제 다 확인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업들의 이제 실적이 나오는 구간에 해당이 될 때 지금 성장기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이윤이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실적은 이제 나오는 거예요 돈을 벌다 보니까 이때에서는 이제 종목들이 이렇게 급등락이 심한 게 아니라 진득하게 상승하는 게 우상향하는 우상향 추세가 유지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폐배터리 재활용이 왜 성장기이냐 성장기예요? 아 그래요? 아이고 그거 궁금했어요 그래서 네 좀 전에 말했어요 좀 전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이제 섹터와 그 다음에 이제 테마를 여기다 적었잖아요 테마를 적었을 때에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 같은 경우에서 테마에서 섹터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제가 좀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성장기라고 하기보다도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가고 있다 그렇죠 넘어가고 있는 구간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중요한 우리가 좀 포인트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성장기에서 특징지를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성장성이 주목을 받 부각이 된다라는 게 나옵니다 성장성 시장규모로 봤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는 게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 같은 경우에는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을 해요 얼마 안 남았죠? 지금 2022년 22년이 이제 말이니까 지금 2025년부터 본격 성장한다 3년 정도 그러면 앞으로 한 2년에서 3년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장성도 우리가 어느 정도 부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 경쟁 강도 좀 전에 확인했잖아요 그 수거하는 분야 그 자그만한 분야에서도 지금 완성차 업체들과 배터리 업체들이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돈이 되니까 그렇죠 돈이 되니까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실제 이윤이 조금씩 증가하는 기업들이 나와주고 있죠 예를 들면 성일하이텍이나 그렇죠? 대표적인 기업이 최근에 상장했었던 기업이 성일하이텍이니까 대부분 다 아시는 기업이니까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서도 이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장기 관련된 이제 특징들이 현재 폐배터리 재활용 쪽에서 나와주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 가운데서는 폐배터리 재활용이 어떻게 보면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시점이다 라는 거를 그러네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부분은 이제 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셨을 때 폐배터리 쪽들로 이렇게 이제 배터리 업체들 우리 국내 대표적인 셀업체들 LGNA 솔루션 SK 그 다음에 삼성 SDI 이런 업체들이 지금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 쪽으로 열심히 투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LGNA 솔루션은 이렇게 이러한 리사이클 지분을 확보를 했고 GM과 합작법인을 설립을 해가지고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에 지금 설비를 투자를 하고 있고 SK 같은 경우에는 SK 에코플랜트 자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는 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성일하이텍을 통해서 폐배터리 재활용 이런 순환 체계를 지금 갖춰가고 있다는 거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에는 우리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이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적극 공략하고 있다는 것을 이 기사를 통해서는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이전에 이제 말씀을 해드렸을 때 중요한 포인트로 잡아드렸던 게 하나가 결국에는 이제 이 원자 중국의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는 게 어떻게 보면 숙제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이거를 숙제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데에 있어서 핵심 키 포인트로 볼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키 역할을 하는 게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렸고 지금 이제 시장 규모로 봤을 때예요 좋습니다. 시장 규모로 보셨을 때 이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성장기의 특징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성장성의 주목을 부각이 되는 부분들이인 거죠 결국에 지금 2023년이면 내년인데 내년 정도만 해도 아직까지는 7천억 정도밖에 해당이 되지가 않아요 시장 규모가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조 단위로 넘어갑니다 2030년 전에는 한 12조 정도가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40년에는 한 87조 그다음에 50년 정도가 되면 600조 정도가 현재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결국에는 급성장하는 구간이 2025년에서 30년 정도 여기 구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성장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이 시점부터 우리가 좀 투자 관점으로 진행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 꾸준히 좀 매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물량을 좀 확보를 해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구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질문을 좀 하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 분들도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분야가 있다라고 했어요 지금 이제 배터리 재활용 흐름도입니다 흐름도 사진을 봤을 때 지금 결국에는 이 폐배터리를 이제 수거하는 업체들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분쇄하는 업체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분쇄한 것을 이제 재활용하는 업체들에서 이제 추출을 하는 추출을 하는 업체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유가 금속들 니켈이나 코발트나 망간이나 리튬과 같은 이런 유가 금속들을 이제 추출하는 그 공법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다양한 업체들이 있어요 수거하는 업체들 그 다음에 이제 분쇄하는 업체들 다양한 이제 업체들이 있는데 어느 분야가 가장 시장에서는 주목을 받을까요? 질문인가요? 네 너무 어렵나? 어느 분야가? 네 좀 어렵나요? 우리 시청자 분들 좀 어렵나? 힌트를 좀 드리... 힌트라기보다는 이제 좀 팁을 드리면은 기술... 기술형 추출인가요? 그러니까 아니 입에 툭 튀어나와 버렸네요 힌트를 주신 거네 그러니까 힌트를 정답을 알려드려버렸네 추출하는 부분이 좀 시장이 큰 편이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자 그렇습니다 폐배터리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폐배터리에서 추출하는 게 기술력이 되는 거예요 그 기술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만큼 경쟁력이 더 강하게 되는 거고 수거하는 업체들 그러니까 막말로 제가 1톤 트럭 가지고 폐배터리 수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거를 할 수... 저도 수거할 수 있을 것이고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분쇄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서도 이거 그냥 잘게 부시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검정색 파우더를 이렇게 막 부시면 검정색 파우더로 나와요 이거를 이렇게 잘게 부시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기술력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 진입 장병 자체가 수거 같은 경우든 분쇄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서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 그리고 이미 완성차 업체들이나 아니 배터리를 만드는 이런 셋업체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미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 완성차 쪽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점령하고 있고 그 다음에 LGN 이솔루션 SK온이나 삼성 SDI나 이미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재활용 쪽에서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여기 기술력하고 이제 추출하는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렵지 않았죠? 네 쉬었어요 네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 한 번만 할게요 정리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정리 한 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종목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그 뭐야 종목까지도 좀 유추하는 방법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네 자 보시게 되면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해보셨을 때에 지금 결국에는 이제 국내의 배터리 업체들과 완성차 업체들 이제 모두가 다 폐배터리 시장에 지금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폐배터리가 지금 도입기에서 이제는 성장기로 진입하는 구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성장기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경쟁력이 그만큼 이제 강해야 되는데 이 경쟁력이 강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기술력이 좋아야 됩니다 기술력이 좋아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좀 세 가지 포인트를 좀 잡고 정리를 해보면서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잡고 종목을 좀 이제 좀 유추해 보시면 관심 종목으로 좀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결국에는 어느 분야에서 어느 기업이 경쟁력이 있냐 경쟁력이 있고 기술력을 이제 확보하고 있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저는 이제 초점을 맞춰서 폐배터리 재활용 쪽에서 이제 관심 종목을 관심 종목이라고 하긴 좀 아무튼 그럴 것 같지만 관련된 종목에서 제가 이 기술력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서도 아 저런 기업들이 저런 기술력과 저런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앞으로 좀 주목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이제 그런 걸 좀 연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동안 주민함 쌤이 불개미 주식학원 1교시에서 늘 항상 시간이 부족해 하신 게 왜 그랬는지 오늘 좀 알 것 같아요 내용이 너무 많아요 앞부분에 이제 이거를 추출해가는 압축해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고 있고 그 안에서 힌트를 저희가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기사 몇 개만 본다고 찾아내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오늘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시키고 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폐메터리 쪽을 봐야 되는지를 이해시키려고 그렇게 좀 준비를 많이 하셨구나 그렇죠 열강을 하는데 이게 항상 아쉬운 게요 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 부분은 중요한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 지인분들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제 가족분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목을 매매를 할 때 어떻게 매매를 하냐면 그냥 특징주 검색해 그냥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 한다 그럼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그냥 딱 특징주만 검색을 해요 그러면 이 종목이 이 기업이 어떤 특징주로 최근에 상승을 했네 삼성전자가 반도체 관련 주구나 그것만 생각하고 그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림이 이쁘네 이렇게 하면서 매수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 제 주변 사람들도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이 폐메터리 재활용 산업 하나만 공부한다 하더라도 정말 수많은 정보들이 나와 있는데 그 안에서 핵심 정보들을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꽂집어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이제 확인할 것들을 확인하고 또 이제 버릴 것들을 버리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다들 그냥 특징주 검색하고 어느 테마에 속해 있네 어느 관련주의네 이것만 생각을 하시고 매수를 하시는 게 저는 이제 그런 습관이 들여지면 좋지 않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앞으로 불개미 주식학원에서 미남쌤이 1교시에 항상 나오셔가지고 시장에 이제 정말 넘선한 정보들 가운데 진짜 정보를 찾아내는 방법을 보여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정보를 찾아내실 수 있도록 좀 훈련을 시켜주실 것 같으니까 앞으로의 강의도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제 말씀드렸던 미남쌤의 쪽집개 강의 매주 단 한 번 있는 이 라이브 강의라고 할 수가 있죠 55명만이 이 히든 강의에 참석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수강신청은 이미 좀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 이 강의가 진행이 될 텐데 혹시라도 좀 중간에 찾아보시고 자리가 나오면 들어가실 수 있겠지만 만약에 꽉 차서 못 들어가셔서 아쉬우신 분들은 다음 주에 또 3주차 히든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니까 그때 꼭 놓치지 말고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진행되는 쌤들의 강의 놓치신 분들은 너튜브에 불개미 주식학원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그동안 진행되었던 강의 오늘 진행하시는 강의도 너튜브에 올라올 예정이니까 그쪽을 통해서 놓친 강의라든지 복습하고 싶으신 강의들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뒷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주민함 쌤에게 마이크를 넘겨서 뒷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종목 이야기를 해봐야죠 좋습니다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3분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들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좀만 집중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관련된 종목으로 제가 이 세 가지를 이제 말씀을 해드렸어요 지금 성일하이텍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는지 성일하이텍은 국내 유익 습식 공정 그러니까 추출하는 공법을 얘네들은 재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인데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 중요한 포인트를 봤을 때 이제 글로벌 주요 고객사들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만큼 경쟁력이 좀 강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우리가 들으면 알만한 웬만하면 들으면 이제 알만한 배터리 업체들 완성차 업체들 이런 소지 업체들 다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로 볼 수 있는 게 삼성의 지분이 13.8%를 보유하고 있어서 2대 주주에 해당이 됩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좀 뒤에서 받쳐주는 백이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비킵이라는 종목을 봤을 때 폐전지 재활용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그러니까 폐배터리 관련해서 그냥 폐전지 재활용 사업이 애초에 주사업이다라는 것을 매출 비중이 70%에 해당이 되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결국에는 이번에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공모자금을 그러니까 돈을 많이 확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 돈들을 다 추가적으로 공장 증설하는 데 활용을 하겠대요 근데 그 공장을 무슨 공장을 증설하냐면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증설하는 데 3배를 증설을 하겠대요 사업을 좀 확대하겠다는 뜻이네요 추가적인 공장 증설을 하겠다는 내용도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매출처가 있습니다 거래처가 있어요 LG화학과 폐배터리 협력 관계를 구축을 했고 2024년부터 10년 동안 그러니까 2034년까지 전구체 복합액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요 LG화학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세비캠의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해 드릴 수 있는 건 성일화이텍이나 세비캠이나 최근에 신규 상장주를 했어요 신규 상장을 했어요 그 신규 상장을 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보통은 좀 천천히 투자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력 좋아요 우리가 쉽게 1등, 2등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보혜수 물량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주가 흐름이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이게 한 9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투자해도 늦지가 않다 LG화학 솔루션이나 다른 기업들 최근에 신규 상장한 그런 기업들 봐보세요 아무리 기술력은 좋지만 주가가 흘러내리는 하락하는 모습들이 결국에는 신규 상장이라는 악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좀 강조하는 종목은 코스모 화학이라는 종목입니다 코스모 화학이 왜 중요한 포인트냐 색 다 필요 없어요 이것만 보세요 빼배터리 핵심 6가금속 추출 공법을 개발을 했어요 6가금속이 뭐였어요? 이거였잖아 리켈, 코발트, 망가, 리튬과 같은 이 6가금속을 추출하는 공법을 코스모 화학이 현재 기술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쪽이 가장 중요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것과 이것이 중요한데 지금 여기는 성인 아이템 같은 경우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지금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는 이 기술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제가 코스모 화학이 이 부분 그런데 코스모 화학만이 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코스모 화학 자체가 이 세 가지 중요하지 않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중요한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2차 전지 코발트 제조 판매하는 국내 유일 업체도 유일? 네 국내 유일 업체 그 다음에 두 번째 자회사 코스모 에코캠을 통해서 애초에 페베터리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봐보세요 작년 9월에 페베터리 재활용 사업으로 300억을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성인 아이템이나 세비캠보다는 좀 낮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인 아이템이나 세비캠은 1등, 2등이라고 예를 든다고 하면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는 오히려 10등, 15등 가능성이 높아요 아직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회사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1등하고 있는 기업들이 마냥 1등한다고 시장에서 주목을 받겠어요? 아니죠 15등, 10등하고 있는 기업들이 순위권으로 올라오면서 3등, 2등을 한다고 하면 그만큼 시장에서 주목을 받게 됩니다 아 그렇죠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공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모 화학의 공시로 확인하시게 되면 이쪽 최근에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는데 지금 그것도 다 지금 페베터리 재활용 쪽에다가 지금 추자 목적으로 유상증자까지도 진행을 했다라는 거 아 네 참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저희가 오늘만 날인가요 그리고 또 내일 이제 또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미남쌤의 이제 라이브죠 라이브 강의 히든 강의가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니까 오늘 방송에서 못하신 이야기 그쪽에서 또 풀어주셨으면 좋겠고 그거 수강신청 실패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또 미남쌤의 강의가 이어지니까 다음 주에도 또 많이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미남쌤의 시간이 부족하시네요 늘 많이 준비해 오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쉽지만 저희 불개미 주식학원 1교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잠시 10분간 휴식한 후에 2교시에는 범쌤이 또 강의를 준비하셨으니까 2교시에도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개미 주식학원 1교시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